저희 홀리투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눈에다 눈물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인아! 안녕히 계십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켤레의 공모신이 다를 점... 강도의 백화파란... 안수지타까지 됐다고... 장난 아니다 홀리투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강찬TV와 라삐 형님 콜라보레이션 우리 함께 홀리투어 저희가 이렇게 또 영상을 보고 지금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요. 들어보니까 순교 더 큰 사랑의 실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증도나 특별한 거 보니 여기는 불교가 없어요. 천주교도... 그 전부터 아니면 문중여서는 전세 사역함에서부터요? 그 이후부터요. 그때는 증도나 아무튼 다른 건 다 없는데 교회만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할머니가 11살 때에 존사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제 할머니가 존사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여기 지역 계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한 분씩은 그래도 문중현 존사님을 가셨던 인연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열매가 교회인데 옆으로 오시면 두 번째 열매가 있죠. 존사님의 두 번째 열매 인물들이에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증도면에 있는 11개 교회 11개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헌신자들이 우와 미쳤다. 여기는 지금 증복리 교회 한 교회잖아요. 네.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존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헌신자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지역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 이게 노두길 노두길을 간접적으로 네. 옛날에는 이제 실제 노두길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식 노두로 네.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들면 못 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좀 올린 것 같아요. 실제 노두길은 이런 증검다리 형식이 아니라 이런 돌을 이렇게 쌓아 놓은 것일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돌들이 움직이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크기가 있고 좀 맨들맨들한 돌 수시로 이제 이걸 뒤집어 줘야 돼요. 여기 나면 이끼가 끼니까 아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니까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오시면 꼭 노두길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노두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리가 아니라 정말 돌 하나하나 났던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좀 긁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폴짝폴짝 뛰면서 아마 움직여야 될 만큼의 아마 돌이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지나가다 보시면 대부분의 서쪽 섬마을 쪽에는 다 노둑길이 있겠네요. 노둑길이 있어요. 약간 얕은 곳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노둑길의 모양이 여기 보시면 공무순 아웃폴링한 이야기 저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사님께서 중동립교에서 18년간을 심무하시면서 네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네. 전도하시면 예수 믿는 가정들이 나옵니다. 네. 그럼 그 가정이 이제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사님께서 이제 한 번씩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기도처에 근데 이 방식이 지금 우리가 해외 설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미저도 이런 분들을 전도하면 이제 가정들을 하나씩 세우죠. 방문을 하죠. 거기에서 또 변화가 전사님께서도 기도처를 세우시고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가면 놀라운 역사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전사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 중에 저 이야기가 본인 간증식으로 네네. 그 당시 전도하시면서 수많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거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간증식으로 설명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했던 이야기가 저 이야기예요. 네.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기억하는 분도 저 이야기는 과장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전사님의 전도행장에 어떤 상징. 네. 그렇게 생각해서 고무신 아웃켈러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가 좀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제 풀어주셨네요. 네. 전사님의 대척교회가 인자진리교회 이분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숨교를 당하셨는데 문 전사님께서는 10월 5일 새벽에 숨교를 당하셨고요. 이분들은 10월 4일 수요일이에요. 아 그 전날도 근데 수요일 밤 얘들아 또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2판 1상 집에 오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가 숨교를 당하십니다. 아이고야. 너무도 응피하십니다. 그러네요. 아무도 부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판 1인 2판서 이분이 형제거든요. 네. 이분들이 예배를 주도했기 때문에 1번부터 13번까지가 이분이 일가해. 아아. 예복은 숨교를 당합니다. 임자두 같은 경우가 이 한국전쟁 때에 굉장히 갈등이 심했던 곳이 인구의 한 5분의 1 천열명이 한국전쟁으로 재생이 됐어요. 오야. 비극적인 역사가 뭐라 해야겠느냐 하면 네. 보복살인.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을 추정했던 이제 기득권층들을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가 바로 수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임자두는 천열명이 그런 갈등 가운데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죠. 그 사건의 중심에 여기 이 임재라는 얘기 있어요. 이 분 누구시냐면 숨을 있던 잠을 잃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숨을 안 하지 않았고요. 이 분이 이제 임자두를 잘 아니니까 네. 잔단들을 소탕해야 하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이제 자객들은 일본을 살살하고 일본을 사고 잡았습니다. 그 날 이인재 그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인재 집사님 마음이 용서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 네네. 밤새도록 또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음 처형장에 이제 갑니다. 처형장에 갔을 때 해군 장교가 총을 줘요. 어 이 집사님한테 총을 주면서 너희 가족들을 죽인 놈들 우리가 다 잡았으니까 네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죽인 거 같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예수를 믿는 쪽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겠다. 정말 귀한 어떤 어떤 자기를 죽인 가족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분들의 후손들까지 한번 귀하죠. 그래서 이인재 국사님이 그 용서와 같은 사람 그것이 없었으면 아마 임자들은 더 혼란스럽고 그러네요. 저는 순교만 생각했는데 진짜 그 뒤에 정말 사랑이 정말 용서와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저희한테 많은 경맹이 여기 방도 무슨 순교에 대한 것들을 처음 씨가 봐? 처음에 죽창으로 안 돼가지고 결국엔 총살을 했다는 그 내용이 이제 아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예 가슴 아픈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는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이거 좀 이렇게 보시니까 아 너무 가슴이 네 아픕니다. 이런 아픈 역사 중에 저희가 참 근데 또 그 아픈 역사 중에 용서와 허의 그런 메시지도 있어서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김정은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쓰신 가사가 어떤 건지 알아요? 찬양이 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가슴마다 그 찬양 맞네 맞아요 원래 원서는 김정은 목사님이셨고 이걸 나중에 조영이가 작사로 정리를 했고 작곡은 지금 돌아가신 이성균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에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장소에서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큰 감동이 순교만 생각하고 왔는데 순교가 아니라 그 순교 다음에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친구와 함께하는 선지술래 첫 번째 장소로 이제 이쪽으로 전화 왔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메시지라는 것 여러 가지 충격과 감동과 가슴 아픔이 다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 보고 설명 보고 들은 다음에 개척했던 교회 돌아보시면 믿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텐데요. 다음 장소는 아마 중동인교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꼭 봐주시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동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문자 받은 거 있으시죠? 이거 어디 어디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가닷과 순교 기념비와 상정봉의 기도방입니다. 기도방에는 그 중동인교회 옆에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차피 멜 길이거든요. 길이 올라가시면 물색 수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산을 놓고 정상에 있어요. 정상에서 바로 앞에 거에요. 네. 고단은 기도하셨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이러다. 아멘 아버지 춘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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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더위 먹었다고? 오늘도 먹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더위 먹었어요. 아 진짜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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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인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여기 섬들을 교회를 개척하시고 여기가 아무래도 중점되는 교회죠. 여기가 17년을 하시면서 예 이 교회 한번 이렇게 돌려놓아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뭐 안에는 들어갈 수 없어서 오늘은 외부에서만 이렇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비석일 거예요. 이게 아마 순교비석 여기 교회에 또 명칭 중 하나가 뭐냐면 원중경 전도사님 순교교회로도 불립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마지막 심부를 하셔서 돌아가셔서 이 교회 오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순교교회로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아마 이게 순교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원중경 전도사 순교기념석 맞나요? 제가 한 분을 못 읽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또 내가 읽으려고 했는데 역시 잘 데려왔네요. 네. 이래서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까지만 또 1935년에 중동립교회를 설립하시고 50년 10월 5일에 돌아오시다가 중성군에 붙잡혀서 신교하셨다고 이미 입구에서 뜯고 지금 순교자의 혈림핀은 보금전파에 미끄름이 대단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폭염주의보로 눈앞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맵지만 계속해서 홀리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시원할 때 오세요. 언제든지 여기 어디 기도하신 터가 여기서 네. 기도하는 터가 이렇게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뭐 몰탱크가 나온다고 차를 타고 아마 쭉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한 번 뭐가 있는데 돌아볼까요? 네. 만약에 가서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길이 아니면 저희는 이제 수고로운 것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더울 때 소개하고 보여주면 선선할 때 오실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새소리가 들리고 상기가 느껴지고 뭐 아주 높지 않은 언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네요. 상쾌하네 문중현 전사님이 사실 이렇게 길을 걸어서 보셔도 찬양을 하셨다고 하셔서 기도터로 가는 길 가운데 황문이가 꽃같이 네. 선선가를 보면서 하는 게 더 낫 것 같아요. 잠시만요. 생각보다 찬양이 저게 정말 장난이 아니죠? 홀리 홀리 극기 투어 하하하하하 버금글긴 하는데 아휴 후 아 눈이 너무 맵네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거룩한 그 길에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또 밝은 또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2절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낮과 같이 낮과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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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숨차는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는 길이네요. 원래 살인이니까 와 숨 미치겠네 차로 가도 되는 길이었어요. 예수 사랑하시니 아멘 이 가운데도 찬양을 하시는 우리 강창 목사님이십니다. 거룩하니 말일 때 사랑하시니 아멘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사랑하시니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시니 널 사랑하시네 성경에 써있네 영어로 디오스 빠이브 weiß 디오스 바이브 잘해야 돼 갑자기 왜 영어예요 아까 우리 차에서 등등 가고 싶다고 했는데 말이 씨가 됐네 볼리투어는 극기 투어가 아니고요 은혜 투어입니다 여기가 전망대인가? 물탱크가 이거네요 여기서부터 걸어다녔는데 여러분은 저희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물탱크가 걸어오면 하청지 여기까지 차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네요 이 다음부터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저희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꼭 여기까지 차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이 물탱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온 34도입니다 지금 주님과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 저 높은 계단 어떻게 할까? 여기 왜 올라가라고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골탕 먹이려고 마음의 소리 같아요 순간 야 와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와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겠어요 이러다 다음에 아버지 준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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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이 살았니? 죽었니? 우리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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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굳이 지금 평균 연령을 말씀드리자면 한 45? 제가 제일 어리죠 아직 저는 우유 먹어야 될 나이입니다 이때 돌멩이 조심하세요 미끌지 않게 저도 옛날에 산기돌 좀 다녀봤지만 왜 산기돌은 왜 이렇게 꼭대기에 서야될지 모르겠어요 우와 뭐가 나왔습니다 근데 돌은 없어요 여기는 헬기장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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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보인다 우와 야 고생은 고생인데 그래도 뷰는 진짜 죽이네요 아 오 아 진짜 와 왜 올라오는지는 알 것 같은데 우와 힘들어 아 아 아 오 아 딸려 여러분 그니까 완전히 와 볼 만은 해요 오 하늘을 날고 싶어요 하 하 하 하 지금 저기 보시면 다리 하나 보이시나요? 네 망둥어도 아니고 이렇게 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짱둥어가 있어요 그래서 짱둥어가 저 다리를 건너는 건 아니고요 아유 짱둥어가 아쉽게도 저거 다리 건너면 이제 평상 걸릴 거예요 하하하하 예 우리 일단 그늘에 야 지금 너무 뜨겁다 어휴 왜요? 그늘에 아 그늘? 바지가 엄청 무거워요 친구 술래자는 거 같죠? 제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바지가 무거워요 하 하 하 하 저번에도 우리 저번에 저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더위 먹었다고 오늘도 먹을 거 같아요 네 진짜 더위 먹었습니다 자 이 자리는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헬기 타고 내려주셨다는 그 장소입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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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가 아쉽게도 원래 저희 그림은요 하 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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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도 하면서 겟세만의 기도 꿈꿨는데 예 겟세만의 기도 하시면서 우리 강창 목사님 부르치즈라 아멘 너는 부르치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아멘 부르치즈라 오 부르치즈라 주님이 내 음성 듣고 응답하리 아멘 내 기도를 들었고 어떻게 내가 이어 버렸어 하하하하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나아 나는 너의 여호 와라 아멘 오늘 따라서 저 찬양이 진짜 마음에 와닿네 지금 눈물은 아니고 땀이 눈물처럼 나고 제 땀을 알아주시겠죠 하나님 아무래도 내려가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봐 더 크게 느껴봐 임자도 들어가는 길입니다 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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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자도